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응원하고 싶은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하고 싶으신데 멤버십 가입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채널을 먼저 이동을 하십시오 해당 채널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요 해당 채널에 가게 되시면 화면 오른쪽 한 중간쯤에 빨간색 가입 버튼 이미 가입하셨으면 이미 빨간색 가입 버튼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고 자 그 구독 버튼 바로 옆에 보면 가입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입 네 분명히 한글로 가입이라고 써 있는데 자 그 가입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가입을 클릭하면 해당 채널에 각 등급이 나올 겁니다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나오겠죠 자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가입을 누르세요 보통 가입은 파란색으로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을 누르시게 되면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수단은 뭐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또한 체크카드 그리고 핸드폰 소액 결제 그리고 구글 페이 그리고 카카오톡 페이라든지 네이버 페이 그 외에도 토스 페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제 하실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시고 맨 밑에 파란색의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멤버십 가입 절차가 끝납니다 자 참고로 구글 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가까운 편의점 즉 24시간 편의점에 가시면 알바생 바로 옆자리에 보면은 구글 선불카드라는 걸 팝니다 뭐 만원짜리도 있고요 뭐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구글 페이에 고유 넘버를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쓸 수 있는 일종의 충전형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통카드 쓰시죠 버스카드 그런 버스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그 채널을 응원하시고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유튜브 활동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대사호TV의 실방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부탁드립니다 lers 당신 рекj و day 情 kah